다음 라운드 마나마 도착할까요? 저요? 저 베빈데요? 승리가 아니면 작업을! 이 차례도 될까? 야 양꾼 입증식이 쉽지 않은데? 우룡양꾼이란 얘기죠 거의 제 생각에는 100%지 않을까 어우 딱 좋다 맞을만해 조칼 오갈! 이봐! 이봐! 이 차례라구! 이봐! 끝낼거라구! 여행 주팬더님 거요? 한번도 안했었는데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 둘이 차례를 쎄까? 격돌, 막역 두 발을 세울거란 말이죠? 그럼 격돌, 막역을 써 격돌하고 세금을 쓰면 필드클리어가 되지 않을까요? 제 생각입니다 돌진이 있으면 참 좋았을텐데 여기 왔을래 라이 불어난가봐 부가! 아, 좋았어 좋았어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 뱃속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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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según dug 투 뱃속 di 뱃속의 뱃속 뱃속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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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여주겠다! 모두에게 존경하겠다! 끝! 끝날수도 있겠는데? 아 생각해보니까 그게 안되는구나 빙덧이 걸리면 다시 돌아와야되네 아 생각이 짧았네 하나 더 냈어야되네 방어도 올리지말고 저희도 나왔겠어요 내가 개판을 보여주마 문제없다 털신 털신 털신이 필요한데? 맞는 스페러좀 번져주세요 털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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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신